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 위쪽이 수상한데 그냥 들어갈게요 첫번째 동전을 먹어야한다 첫번째 동전 초반에만 주의를 하면 돼요 어디지? 위다 위야 이거 차였어 아 동전밖에 없네 아깝다 정말 아깝다 이게 다야 아 이게 다야 아깝다 차 잘했는데 그래도 여기있어 꽃이 나오네 아잇 치 고드름이 정말 기습적으로 나오니까 솔직히 난 보고 못피하겠어 여기다 아하하하하하 진짜네 야 마셨다 됐다 그니까 저게 고드름으로 막히잖아 지난번에 했었을 시도에는 막혀서 못갔던거같아요 막혀서 그상태로 이제 맵을 깨버린거지 아하 내가 아무말도 안하고 그냥 지나쳤을리가 없어 자 이제 깨버리기만 하면 돼요 안죽으면 돼 왜이렇게 마음이 급하지 천천히 안갈래? 도토리 먹고 튀어야지 음 도토리 천천히 좀 하세요 천천히 무엇이 그리 급한가 그러니까 벼를 먹고 달리겠습니다 천천히 할 수 없다면은 미칠듯한 속도로 미칠듯한 속도로 후아 그냥 달려 달려 아아아악 음 이제 그만 달려 천천히 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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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않았습니다 아주 희소식이야 잠깐만요 저 지금 알람이야 알람이 잠깐만요 집에 있는 알람시계가 소리가 무슨 화재경보기 소리가 나가지고 알람시계 좀 바꿀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도 시끄러워 아 오늘 아침 9시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끄는걸 깜빡했네 끄고끄고끄고끄고끄고 하면서 계속 잤나보다 음 여기 그래도 나름대로 왕스테이지니까 꽃이나 한번 먹어볼까 꽃 꽃입니다 꽃 띵동띵동 내가 여기서 엄청 죽었다는 증거네 증거 어? 야 이거 그거다 이 애매한 장소는 아 쬐깐한 상태로 갈 수 있을까? 잠깐만요 일단 한번 작아줄게요 꽃먹고 왔는데 이거 작아져야되네 난가맨 야 너 왜 안살아나 내가 옆에 있어서 그래 안보고 있을게 아냐아냐 지금 맵이 이거 전체적으로 좀 화면이 째깐하게 보여서 그렇지 이거 요상태로도 갈 수 있습니다 땅콩 아니에요? 저기 가야되는데 어떻게 가지? 야 따압 와아 에? 이게 다야? 으이씨 아아 나 이것 때문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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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버섯을 다 소모했는데 작아졌는데 일부러 얻어맞아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어이가 팔다네 뭔가 속은 기분이에요 닌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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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속았다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게 굉장히 불안해 나 지금 지금 벌써 나올, 나올 타이밍이 넘은거 같은데 뭐지 초롱 느낌표는 제가 이 스테이지에서 너무 많이 죽은 나머지 아이고 이거 보면서 참고 좀 해 하면서 이제 하라는 모범플레이입니다 모범플레이 마리오 동생 루이지가 대신 플레이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 천천히 보면서 아 이 스테이지를 요렇게 깨면 좋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대리플레이 네 깨준걸로 치진 않습니다 그야말로 참고일 뿐이지 이거 뭐지 아 아 하 이거 보게나 아 아잇 이게 첫번째 오케이 왜 저거 왜 저거 못봤지? 대놓고 보였는데 달리면은 저게 안보일까? 이상하다 왜왜 저걸 그냥 지나지 으아 으아 흠 아야 위로 올라가야될 것 같기도 하고 세이브 일단은 동전 첫번째가 됐으니까 됐고 두 번째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아 쓰읍 느낌이 이상해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쎄해 이쯤에서 나올 때가 됐는데 분명히 나올 때가 됐 는디 어 어? 오? 아니 이것은? 뭐야? 쑥 빠지는 지형 그렇다면 여기도 있나? 없네 여긴 뭔가 아깝다 나올 법 했는데 그치? 얘네 소리 되게 이브네 빵! 이런 소리가 납니다 저긴가? 저기네 저기 찾았다 근데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세번째일 것 같아 일단 여기서 나오는건 확실하겠죠 아 여기있다 오 안돼! 오? 오? 오 이게 세번째지 그렇다면 두번째를 찾으러 다시 역주행을 해야됩니다 역주행 두번째는 어디있을까 한번 찾아보자 넌 뭐야 넌 뭐야 두번 아 여긴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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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해 좋아 우선 한번 깨시죠 안돼 아 그럴걸 그랬다 아 아 아 그럴걸 그랬다 아니야 어차피 세이브부터 하면 되기 때문에 금방이에요 응 빠졌던 위에서 빠졌던 곳 위에 파이프가 있다고? 파이프? 빠졌던 곳이 어디야? 아까 빠졌던데? 위에? 그 근처라 이거지? 빠졌던데? 헉! 어휴 저것들이 은근히 벗으려 은근히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굉장히 빠졌던 곳이라고 하면 여기 말씀이시죠 여기 파이프가 있었다고? 아 어떤 얘긴지 알겠다 여기 아하 아하 아아 아아 아래로 빠졌기때문에 그 플레이어들이 이제 무슨결에 그냥 가버린다고 말이지 가버린다고 아아 이거였구만 에 아이 아이 돌멩이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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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가 막고가 터프하게 버섯이라도 하나 주면 안될까? 굉장히 지금 불안한데 여기서 버섯이 나와줄거에요 안나오네 나와줄거에요 나이스 으이구 네 반갑습니다 마리오님 자 일단은 동전먹는거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요거만 먹으면 땡이에요 땡 아 땡땡 아니 좋아 이제 보스만 무리없이 깨내기만 하면 돼 어허허 편하네 엇 고마워 너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 자동으로 떨어질걸요? 마리오 1때부터 그랬잖아 마리오 1때부터 그랬잖아 헤헤 한방에 이거를 깨지 못해서 버스를 한번 더 돌아야됩니다 이거 어떻게 동전을 하나도 못 먹었지 이건 이상할 정도로 불 가져와가지고 불만 쓰면 돼 불만 쓰면 이겨 네 이제 요 스테이지가 마지막이에요 요거만 깨면은 완벽합니다 아 그거랑 비밀루트 딱 하나 거의 완벽해 불맛을 봐라 어메 얘 뭐 스케이트를 하고 앉아있어 나도 스무스하게 스무스 이제 나올 때가 됐어 머리를 빠악 이제 어느 타이밍에 나올지 좀 뭔가 감이 잡힌다니까 그 정도의 경지에 올라왔습니다 마리오 한 10시까지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요 자 됐구요 이제 비밀로 아 이란 흠흠흠 귀찮은 것들 어허 얘네 팀킬 도 하는구나 자비가 없는 것들 따따라따 따따 됐다 오늘 일단은 퍼펙트까지는 될 것 같아 마지막 스테이지 빼고는 다 퍼펙트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간상 한번 그렇게 예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아까 열어뒀던 요 비밀 스테이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먹고 별이 아주 남아돌아서 팍팍 써야돼 이거 비니 보호 왈수 밀크 민 завис Es 빨간 fe íve 빨라 bor 아니네 흠흠흠흠 왠지 있을 법해 중간에 한번 분명히 있다 이거 이걸 이용해서 찾는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 이게 뭐 똥을 그려놨어 똥? 똥같은 스테이지라 이건가 아직까진 모르겠어 이건 내가 실수로 해서 죽은거니까 이 스테이지가 그렇게 똥같애? 보도록 하자 흠? 이게 뭐야? 아! 아이 젠장 놀다가 여기다 분명히 분명히 여기에요 아니네 음 춤추지마 죽을뻔했잖아 이 눈을 밟고 올라가서 이 눈을 밟고 올라가서 없네 흠 뭔가 있을 법하지 않나? 이건 3단짜리야 보러 분명히 있다 아닌가? 없네 이상하다 나 계속 헛짚는건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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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다 아니네 어허 이번파는 좀 감이 떨어졌네요 여기 뭔가 숨겨진 블록이 있을줄 알았어 아야 아하 이 녀석 저게 몇번째일까? 나 하나 놓친거 같은데? 엉덩이 두번 찍는거 별로 소용이 없어서 방금해봤는데 아 이게 첫번째 난 뭘 했던건가? 이게 첫번째에요 저게 콩나물이 분명히 분명히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세상에나 미쳤구만 이거 세상에 위험해 위험해 콩나물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콩나물 그렇다면 거북이 너다 널 찾고 있었어 저거 분명히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콩나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니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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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이씨 아이씨 오이씨 아이씨 뭐지건 아이씨 뭐지건 야이씨 이상하게 죽었네 아이씨 컨트롤 미숙으로 죽었어? 정말 억울합니다 이거 아이씨 미끄러워 아이씨 세상에 아이템을 팍팍 아끼지 말고 팍팍팍 쓸거 그랬어요 얘네 바다사자입니까? 물개 아니였어요? 이빨이 있으니까 바다사자야? 그렇구만 안 와 oke 자 으흥흐흐흐 자! 안전하게 안전하게 방금 위험했지? 어허허 오오 빠바밤 빠바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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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안 어어 느낌 이상해 아아아아 잠깐만 오오 왔다 왔다 오오오 이런 장소가 준비되어 있었네 오케오케 어메 그쵸 어디서 날라오는거야 괴물같은 줄하고 마지막은 분명히 이거를 아래로 내려서 어 벽쪽에 가려져있는겁니다 아니면 여기 벽쪽이라든지 벽이다 아니네 여기다 이거 위다 위 냄새가 위야 이럴줄 알았어 드디어 드디어 나의 의심이 빛을 발했어 드디어 아 드디어 땅이 안보여 도저히 유blick 안개 에이 으헤헤헤 여녀석 바다사자 바다사자 어 바다사자 다 모았는데 처음부터 다시모아야대 정말 즐거워 다시 모으는 재미를 다시금 느낄 수가 있겠구나 너무 완벽해 가만히 두지 않겠어 바다사자 보이는 족족이 다 이빨을 박살을 내놓겠습니다 불어뜨릴거야 이거 얼음에 얼음을 쓰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실험정신 좋지 못해 좋지 못해 하지마 여기였죠 이 녀석 사이즈도 되게 크네 죽어봐라 건망진 녀석 그러게 왜 세이브가 없지 아 이게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 거래서요 이런 데는 없나 보다 그렇지 세 번째 아 시작하자마자 맞았다 아래로 가자 아래로 아 이렇게 될 줄 예상했을 터인데 예상했을 터인데 이거 안되겠다 까불지 말고 옷을 씁시다 그래 난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겼어 계산대로야 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아 뭐야 두 발 쏴야지 녹아요 저건 사이즈도 되게 커서 이게 넘어갈거염 넘어갈거염 됐다 여기를 세 번이나 아 맞았다 아 진짜 또 맞았어 등껍질을 잘 던져야 되겠는데 등껍질 아 아하 이거 되게 천천히 하자 천천히 마음이 급해지고 있어 천천히 밟으면 내려가 올라좀 갑시다 와 먹읍시다 어우 기가 막혀 어우 드디어 먹었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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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는 더이상 당하지 않겠습니다 요 스테이지 완벽하게 후와 아 아까랑 똑같애 아까랑 똑같애 어 아 제발 아 제발 뭐 좀 해봐 아아 제발 오오 오오오 자자자자 밤속이 없어졌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세상에 아악 왜 거기서 춤추고 있어 이 기결 오오 오오 오 놀라운 컨트롤 자 이걸 넣었다가 자 됐다 됐어요 이제 깨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됐다 아 됐다 됐습니다 아 아 은근히 빡세네 이거 아 더럽게 빡세 아이고 빡세 정말 빡세네 오 뭔가 철로로 이어지는데요 철로 그럼 이제 이거는 광산맵으로 이어지나봐 협곡맵 자 얼음맵도 완벽하게 닫겠다 남은 스테이지는 딱 세개 딱 세개 어 잠깐만 제가 기억하기로 뭐야 어 날아다녀 막 뭐야 날아다녀 오 도착했습니다 여긴 아마 다했을걸? 어 여기 다 깼어 딴 데 가자 여기는 다 깼습니다 다시 타고 가야지 휴우 멋진데 어허허 멋진데 멋진데 자 이제 물로 가면 될 것 같애 물 오 사이로 완벽해 자 물로 여긴 숲인가 그래 숲부터 하자 자 숲으로 해봅시다 숲 뚜루루루 숲에도 숨겨진 게 있었네요 아 이거는 제가 발견을 해버렸습니다 기특하게도 이야 기특해라 근데 이 스테이지는 도대체 뭐지 아 여기 그냥 무시하고 갈게요 더이상 없어 숨겨진게 그래서 흑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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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여기서 첫 클리어 할때 여기서 비밀 노트를 찾아서 위쪽으로 해서 네 위쪽으로 해서 구름맵을 깼지 네 위쪽으로 해서 구름맵을 깼지 올라올 필요 없었는데 다시 내려가 여기다 여기야 자 여기만 끼면 돼요 자 숲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뭐야 이거? 아래로 내려가는 건 아니지 설마? 벌써부터 이럴리가 없어요 뭔가 삘이 사는 그런 맵인데 왠지 요 아래쪽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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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나의 의심 아아아아 적이 좋아 아아아아 끝내죠 뭔가 우드침침하고 느낌 안좋고 막 그래요 여기 모두 칙칙하고 그냥 맞어 맞은 다음에 난 비싼거 먹으면 돼요 오케이 음 어디지 뭐 보여야 해먹지 안보여 그럼 까무잡잡 스테이지는 좋지 못해요 아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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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 기분 나쁘지 왠지 여기 동전이 하나 있음직하지 않았습니까 냄새가 나는 약간의 냄새가 났는데 여기서 하나도 없을리가 없어 잠깐만 너무 두고운거 같애 아닌가 두고운거 같지 않아 유령있는데 스타가 있는거 같애 굿지 이거 너무 수상해 내가 뭔가 잃어버리고 온게 틀림없어요 분명히 다시 역주행 음 아니야 아니야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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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방향쪽이요? 한시? 여기서 한시 네 해피 추석 반갑습니다 자네 틀렸어 틀렸잖아 없잖아 그냥 가자 음 이거는 쓰잘데기 없는 의심이었습니다 땡 틀렸어요 뒤로 가자 ön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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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워서 빨리 나가야돼 여기 어휴 뚜루뚜루두른 뚜루뚜루뚜루 아 열리지 말걸 얘 불밑혀주는데 그냥 보내 버렸네 음? 일단 요거는 내가 맞을거를 대비해서 내부어두고 여기다 여기 냄새가 나 아니네 쟤는 잡지 말자 쟤가 뭐 지나온 것 같아요 아 그럼 안 되는데 깨고 다시 한 번 더 해야 돼 이거 중간 세이브를 방금 해버려서 어 어허 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쟤 있다 발견했어 이것이 두 번째렸다 자 두 번째 맞죠 세 번째 세 번째로 찾으러 가야 된다 세 번째 비밀 루트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있어 뭐야 이거 날 왜 막는 거야 아 넘어가야 돼 넘어가면은 아하 자 완벽해 첫 번째 시도만에 이거 깨버리겠는데 아 이거 비밀 비밀 길이네 아 열심히 이야 해냈다 열심히 의심하고 의심한 보람이 있네요 오잉 해냈습니다 비밀 루트? 그러면 어디로 이어지는 거야 아 여기는 비밀 루트를 깨야지만 갈 수 있나봐 여기도 분명히 비밀 길이었단 말이야 어 일반 길을 깨면은 못 가는 거 아 그런 거 같아 비적 10절 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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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봤어 나 아이템 어 자 돌아온 타이밍이다 하하하